풍균의 외모로 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막노동하고 있어요 채성봉 씨 가족상에 아무도 기재가 되어 있질 않아요 가족이 없으신가요? 제가 3살 때 고아원에 이렇게 맡겨졌는데요 5살 때 고아원에서 구타를 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장으로서는 그냥 계단이나 뭐 이렇게 화장실, 공동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10년 동안 그렇게 하루 살았죠 제가 어릴 때 좀 많은 사건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디 팔려가기도 하고 좀 조복들한테 도망쳐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나이트에서 껌 팔면서 어떤 사람이 성악한 걸 봤어요 근데 나이트는 되게 뭐 되게 신나는 노래만 하는데 거기서 나이 진지하게 하는 모습에 매료가 돼서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그래서 성악 쪽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? 네 성악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저의 첫 번째가 날씨가 모아노를 더 많은 olurs 저의 첫 번째가 일곱 여행 도망쳐 때 기상캐스터 인파체인 오데스탄 요소년 아님에 개소년 세프레 리베레 오 멜레 노 볼레 개고루 로고 개는 마리 박 최성공씨 꿈이 있으세요? 장르의 희망이 있으세요? 음악하는 사람이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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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악하는 사람이예요